나... 왜... 나이네 std 너... 나는 마음을 좋아하시지 wegen 별 잠시 깜수는 반면 내가 알았지 깜수한 사람 검orie 갈게 잘 말았습니다 omo 에멜에서 지밀지가 않다 부르르 죽음을 깨워 그레도 죽음을 죽음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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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쯤 드디어, 가만 가만, 이제 나의 부활을 어디서 모았다? 어 그래, 누가 한번 내 부활을 돼볼래? 누가 저 올까? 누구냐? 누가 온다? 이따 몸을 좀 숨겨야지 어 그래, 여기 자, 위장, 설! 통은 위에! 누구냐? 어? 분명히 그쳐야, 누가 있었는데 간춤, 여기가 수상하니까, 네가 이것을 좀 지켜줘야 될 것 같아 어, 여기서 좋아, 나는 안쪽으로 한번 살펴볼게 여성이 덩치가 좋구만 여성을 일단 부화로 만든다 자, 덩치를 발사 발사 안 돼, 언니서 남부판인데 나한테 발 발 받으려고 맞았어 걱정들 하지 마, 지금 기절할 거야 자, 앞으로 3초, 나의 부화로 다시 태어난다 자, 하나, 둘 조금 많이 늘었다 자, 다시 기절해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됐어 오, 벌써 나이 바이가 오는구만 어서 꿈을 피하자 아, 둘 아, 잘 됐다 벌써 아침이네 어, 여러분 저기로 보면 보세요 아침을 알려면 엑스로 프라네요 어 자, 지금부터 앞으로 지나가는 게 엑스 어, 뒤따라오는데 같은라 그래서 얘네들은 엑스로 프라예요 아, 트라야 너의 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자 나라봐 이제 들어가 제가 오늘날 MLM에서 아동스완 엘리트 총서를 한번 도와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퍼즐 나와주세요. 자, 지금 나오고 있는 그림 퍼즐, 같은 그림으로 되어 있는 그림 퍼즐이 돌아가는 그림 퍼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한 가지 그림으로만 일렬로 쭉 나열하는 총서가 아동스완 엘리트 총서가 될 거예요. 자, 어떤 그림을 일렬로 나열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레이커랑 두색과 함께 손을 먼저 뒤신 분에게 그림을 선택할 기원해 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오, 좋아요. 오, 저 눈빛 핑크색 옷을 입고 있는 우리 여자친구. 네, 돌고래. 네, 됐습니다. 돌고래. 아, 돌고래? 누구입지? 누구 한번 나려볼래? 오, 아, 또 뭐 자신도 본데? 좋아, 잘 한번 나려봐. 와, 틀렸네. 자, 다시 한번. 어, 별아. 어, 물개가 같은 그림을 나열한다는 게 쉽지가 않겠죠. 자, 너희들 중에서 돌고래를 나열할 수 있는 총서가 있나? 진짜? 어, 좋아. 잘 한번 나려봐. 와, 정말 존매를 다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에어트 총전에 우리 달 사냥이 되겠습니다. 박수 한번 드세요. 우와 달 사냥 정말 잘하는데? 잘했어. 어? 뭔지? 아니 이거 마음속에 얘들아 이리와. 마음이 이상한 근처에 있는 것 같아. 어서 종사들을 열리자. 따라오. 녀석들 겁을 먹고 도망가는구만. 맞느냐 이게 바로 마몽님의 힘이다. 안 믿어? 안 믿어? 더욱더 격격한 힘을 끌어주고 놀라지 마라 이러면 뭐 나온다. 비둘기 놀라겠네 이제 다 함께 즐겨볼까? 자! 뮤직! 켜! Everyday I'm suffering. 박수! 박수! 자! 역시! 현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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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봤느냐? 네 봤느냐? 네 그래 이게 바로 마만끼리입니다 가만 가만 어서 불깨방대 잡아야 돼 불깨방대 잡아서 위성을 올라가면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 여기 거기서 좀 설치하고 약간 좀 저기 푹 보이지 좀 더 올라가 봐 저 무거지면 불깨왕자가 나타난다 이때 왕자를 잡는 거야 뭐해 빨리 올라가 자 무거지마라 어서 자 자 자 이거 맞벽이다 일곱번 일곱번 야 금방 웃어 여덟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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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불깨방대 잡았다 바운데를 잡았다 야 가자 이쪽이다 야 야 드디어 왕자를 잡았으니 이제 이사무원 올라가자 마을의 목소리가 금액이 그쪽까지 들렸대 여러분 망을 어디로 갔죠? 도망갔어요 Indian 저쪽 어어어 제가 그럼 이사무원 한 번 찾아볼게요 넌 여기서 마을 보다가 눈가 나타나면 박수로서 나에게 알려줘 알았니? 어서 일어나서 너는 마을 보고실래? 어서 쉿 쉬이 구워봅 그녀내윰 누구냐 뭐지? 누가 먼저 찍을 거예요? 얘요? 뭐야? 얘 맞죠? 예! 1, 2, 3. 흐흐흐! 아 아 아 반대기 바다. 팬 김 병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지. 팬 김 병사 드리구요. 이것이 트алист크! 오 적적이 보행이네. 좋아. 가자! 재밌어? 오 팬 김 병사. 재밌어? 가셨다. 아무도 su? 나는 슬슬 여왕의 담당 좀 잡아야겠다. 나의 충성스러운 고아숨을 향하고 사와라. 여왕이 세계로 가자! 출발! 도착! 좋아요를 정리를 갖고 오다가 내리내려? 여왕이 세계로 출발한다! 여왕이 세계로 출발한다! 주내 장군! 어서 여왕을 몰아내라! 배투여왕! 거기서라! 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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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리구나! 자! 저 감옥으로 들어가봐라! 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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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둘러라! 빨리! 배상청사! 요왕은 내가 가서 나간다! 요왕님! 요왕님! 마마! 거기서! 싫어! 싫어! 안 되겠다! 총사들 어서! 조합! 그래! 우리가 힘을 키워만 한 번 직접 올리시는 거야! 왕! 디스크! 준비! 고! 호! 잘했어! 다음은 다이저 볼리 플레이! 글쎄 볼리 플레이! 출발! 정! 출발! 출발! 솔로 깨워! 갑작! 출발! 하하 그래 이름대로 다가가 오는 꿀비 출신다 흐흐흐흐흐 어리석은 녀석들 우리쪽으로 나를 쏙 이스럽다 섹단고서 호감발리로 아래 하핳 하핳 그리지게 치아기나 호수리 치리마스 호흡 후정로 놔주라 이소이 공수를 이리켜 망해의 미첨성 방해될 수 있어 안되겠다 총사들이여 어서 망함을 출력 널이 기분이 나는 망할 수 없다 좋아 우리 총사의 힘을 보여주지 고 월더 준비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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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autant sua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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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러들은 바이러스 바이러스 outs 인 う 구 수아 Dank! 수아 Dank! 이렇게 해서 백조 여왕과 물병원들을 구출한 다이어트는 에메랄드 성의 종사대장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물캐 상총사 주행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받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용감하는 상총 덕분에 에메랄드 성 회원과 찾아오게 되었고요. 그에서 여님, 왕자님 모두 성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님, 왕자님 모두 성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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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